안녕하세요. 33기 관세사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심화 강의 들을 때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이고 관세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거의 한 1등을 한 4번 정도 했었고 처음 쳤을 때 한 10등하고 제일 낮을 때 한 30등 정도 했는데 시험 전날에 2시간밖에 못 자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HS가 작년에 되게 보통 패턴이랑 다르게 나왔는데 그때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점심시간에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다가 그때 관세평가에서 갑자기 진짜 새하해지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모든 걸 다 적어버리고 여러분이 아직 모의고사를 못 쳐서 시간 배분의 개념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1번 문제가 보통 한 7, 8페이지가 나오면서 한 3, 40분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에서 6번은 7, 8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2번인가 특수관계자 문제를 거의 한 개를 거의 15분 가량을 쓰고 있고 막 1번을 7, 8페이지 적어야 되는데 3, 4페이지 적고 다 적고 나니까 9, 10페이지밖에 안 적으니까 아 치고 그냥 여기서 떨어졌구나 하고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무역실무까지는 일단 보고 또 예측했던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절치부심하고 이번에 붙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모의고사 접근 방법이랑 각 방법,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10월, 12월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1월 달에 모의고사를 유예생이시면 처음 들으시게 될 텐데 처음에 딱 하게 되면 성적이 중요하다 처음에 몇 등 하냐에 따라서 시험 결과가 예측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수에 되게 연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이 패턴, 뭐라 해야 되지? 진도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쫓기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공부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하시더라도 나는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모의고사 할 때 조금 빠지더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채우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되면 막 시간은 급박해져오고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진도 따라가시기 바쁜 분들이 많은데 그날은 차라리 안 치시고 부족한 부분 메우신 분이 제가 유예 때는 붙고 저는 떨어졌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붙더라고요 이게 저분은 왜 맨날 무역 실문만 치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고 항상 장학금 받는데 저분은 떨어지겠지? 했는데 저가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 모의고사를 접근할 때 그런 부분 유의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점수 하나하나에 나중에 이렇게 채점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답안지를 보게 되면 점수에 되게 연연하세요 보시면 아 이건 0.5점을 줬지 어 이건 1점을 줬지 하면서 이게 왜 내 점수를 막 분석하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모범지 답안을 보시게 되면 해야 될 게 그런 점수가 몇 점을 줬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40점이 나왔는지 40점이 안 나왔는지 특히 관세평가가 많이 그럴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구나를 확인하고 고득점자는 이런 내용을 적었구나를 보면서 그런 거를 비교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거지 내가 당장 이 문제를 받았는데 40점이 나왔어 30점이 나왔어 이런 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할 때는 그냥 시간 체크하고 분위기 시험장 분위기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학원에서 유예 때는 1월부터 6개월까지 쳤고 동차 때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유예 때는 1월부터 6월까지 정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동차 때는 그러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여러 환경 때문에 5월 달에는 거의 한 두 번 정도 빠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해서 좀 모의고사를 내가 필요하게 날 필요에 의해서 쳤던 것 같아요 이게 모의고사를 학교 모의고사 보듯이 막 몰두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5월 달쯤에 여러분이 지금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셔도 감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 내용이 뭔지도 모를 거고 근데 기출 문제를 한 5월쯤에 보시게 되면 이 똑같은 문제인데도 내가 1번을 이 내용을 적겠다라는 게 조금은 보여요 그리고 시간 배분도 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유예 때 나는 모의고사만 풀면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당연히 그것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나는 어차피 기출 문제를 한 10월에서 12월에는 한 번 봤으니까 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을 5월쯤이나 4월쯤 가서 그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동차 때 여러 번 봤던 기출 문제인데도 그 프린트를 뭐지 큐넷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시간을 체크해서 5월 달에는 두 번 빠졌댔는데 그날 왜 학원 모의고사 그냥 안 가고 집에서 시간 체크해서 모의고사대로 관세법도 풀어보고 이렇게 시간 체크해서 풀어봤어요 그러면 그 내용 특히 관세평가가 제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서 그걸 좀 했는데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그냥 기출 문제 하나하나 볼 때는 내가 이런 내용도 적어야 되지 저런 내용도 적어야 되지 하고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데 7, 8분이라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 그 개념 뭐라 해야 되지 불량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또 한 문제당 여러분한테 쉬운 문제도 주고 어려운 문제도 주는데 개별적으로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 이 문제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딱 6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는 되게 빨리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고 분량도 어느 정도 하는 거고 또 내가 많이 아는 분량이면 내가 많이 아는 거면 어려워도 좀 작게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 5월쯤에 기출 문제 분석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학원에서 해서 좀 모범 답안도 주면 좋겠는데 학원에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는 안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범 답안이 없어서 내가 기출 문제를 안 써본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게 그 내용을 적어보고 이런 내용이 맞는지 강세사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을 써야지 내가 적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걸 풀어봐야 되나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차피 이런 분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 들었어 하니까 근데 그거랑 자기가 직접 시간 맞춰서 그 여섯 문제를 한번 소화해보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어차피 모의고사가 F학원이든 어디 학원이든 어디가 적중률이 높냐 하지만 결국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점수를 이렇게 적었겠구나 하는 느낌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각 문제 아 그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앞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네 간만씩 안분해서 3시간 3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공부했고 대회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혼자 보통 밥을 먹어서 법령집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런 짜투리 시간 썼고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는 항상 공부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0월 12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예 같은 경우에는 12월쯤에 친구랑 같이 써보는 연습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시기로 돌아가라면 그런 연습은 안 할 것 같아요 써보는 연습은 모의고사 시기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는 스터디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타입이라 차라리 이 시기에 관세법을 제가 공부하라면 심화강의랑 기본강의 내용을 다 소화한다는 전자에 목차를 이렇게 잡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관세법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문제도 딱딱 목차 나오듯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콤마콤마콤마 찍어가지고 뭐뭐 써라 하니까 딱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보세구역 하면 아 뭐 처음에 뭐 무슨 무슨 뭐 뭐라 하세요 특허보세구역 무슨 뭐 이렇게 딱딱딱 있잖아요 그럼 크게 목차 잡고 그 밑에 특허보세구역에는 뭐 4개가 있는 아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서 또 그 안에 또 뭐뭐뭐가 있지 하고 한번 적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보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목차를 어차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목차 따로 외우고 그거 따로 외우지 말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먼저 쭉 적은 다음에 눈으로 계속 익히고 저는 서브노트도 안 만드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은 뭔가 출현해지다 보면 빠지잖아요 근데 이번 뭐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제 보시면 되게 구석진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눈으로 한번 익은 사람이랑 서브노트에서 중요한 것만 본 사람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관세법은 그냥 쭉 이렇게 교재를 계속 회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해도 높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10월 12월에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좀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거 이거 이거를 적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구나 하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모의고사를 써보는 연습보다는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정도를 보면 HS도 나중에 그렇게 강조할 거고 뭐 관평도 그렇지만 특히 관평은 완전 그 김병수 관세사님이 강의력도 좋으시긴 하지만 말로 깔끔하게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볼드체로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 수업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문제로 내시니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 알 수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짧은 범위 내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제 매년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는 거 같아서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약간 큰 맥락은 중요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7장은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모의고사를 친다는 가정하에 이건 꼭 내세요 뭐 8장은 이건 꼭 내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큰 맥락을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삼동차를 쳤고 유해 때도 63점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은 항상 전날까지 아침 직전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까먹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회독수를 늘리면서 익히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받으면 그냥 손이 써요 기억이 나니까 뭔가 단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는 게 관세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HS 넘어가면 HS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권화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조천희 관세사님 교재 내용이랑 오수교 관세사님 책이 있는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분 책을 중요한 것만 이렇게 특히 조천희 관세사님 내용의 해설서 같은 경우에 한두 줄 정도로 중요하다 싶은 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오수교 관세사님 거는 호호의 용어가 작년에 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오수교 관세사님 걸 안 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차 때 오수교 관세사님 거를 보았는데 솔직히 이번 문제는 좀 그런 류 맞추는 문제가 안 나와서 도움은 많이 안 됐는데 만약에 작년처럼 나온다면 호호 맞추는 문제 류 맞추는 문제도 준비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앞자 따서 저는 그냥 무작정 외웠어요 막 뭐 어려운 거 만들지도 않았고 뭐 그냥 뭐 뭐 뭐지 84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전부 다 외웠어요 원중중속 해가지고 뭐 쫙 외우고 그 다음에 뭐 공서 뭐 뭐 해서 외우고 그냥 86개 있는 거 그냥 다 외웠어요 그 없는 삭제된 거는 무자 붙여가면서 그냥 외우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게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서 호호의 용어도 거의 다 외우고 주교정도 48류 소우주 빼고 거의 그런 거 말고는 막 72류의 소우주까지도 나중에는 외웠어요 그래서 72류 소우주 맞나? 철강주 그것도 막 뭐 그런 것도 다 외우다 보면 그래서 그 유예 때도 한 64점 정도 나왔는데 류 맞추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막 망했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망했다는 느낌 들더라도 실제로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마인드 컨트롤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잘 쳤는데 혼자서 망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과목 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HS는 그런 식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자 치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눈으로만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교정 같은 경우에는 타자 치면서 아 내가 아는구나 아는구나 하면서 쪽 보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쫙 외우시면 그냥 모의고사 치면 70점 나오세요 다 외우면 이건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지 뭔가 그리고 HS도 조천희 관세사님 강의 내용을 그 뭐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막 뭐 그 통칙을 적용해가지고 섬유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를 모의고사 문제에서 녹여서 내시면 아이 문제를 읽으면서 내용을 좀 이해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모의고사 보시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제일 잘 본 과목인데 올해 69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잘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회안을 일단 안 놓쳤다는 거 그리고 좀 되게 구석진 데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보고 또 그 삼동 찾아보니까 고시까지도 조금 봤거든요 그런 부분 나중에는 그 외국한 거래법은 자본 파트도 어느 정도는 좀 보고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그 처음에 뭐지 기억이 되는 처음에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금 거래인가 그것도 한 3개는 적겠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외우고 그런 식으로 좀 외우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유예 때 잘 안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인코텀즈랑 CISG 비교 문제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비교 문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출문제로도 한 번 나왔고 어떤 교재는 다뤘다더라고요 그 박병호 관세사님 두꺼운 책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나 수출보험 맞죠? 그런 거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약간 막 90년대 나온 기출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한 번 쭉 하시면 그리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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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타일이랑 맞았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최곤수 관세사님 거는 이해하기에 좋아서 두 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최재순 관세사님 거는 서브노트 같은 느낌처럼 핵심만 딱딱딱해서 아 그분 목차는 그대로였어요. 처음에 이것도 관세법이랑 동일하게 하는데 처음에 내가 LC를 하겠다 신용장을 하겠다 하면 신용장에 종류가 있고 기본 원칙이 있고 딱딱한 목차는 종류가 뭐 있어. 그럼 종류에는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 있고 그런 식으로 쫙 한 다음에 내용을 보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면 크게 묻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빠짐없이 적을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서 이것도 관세법처럼 목차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박병호 관세사님 두꺼운 책도 기출문제랑 관련된 거 위주로 봤어요.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그 CISG랑 인코텀즈를 비롯해서 그 최건소 관세사님 내용에도 안 다뤄져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발췌해가지고 좀 했는데 이게 박병호 관세사님 책은 다 보기에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내용이 좋은 내용도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포페이팅 그런 거 한 개점 잘 모르고 잘 작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되게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 그래도 남들보다는 한 3, 4개 더 적지 않았나. 그래서 그 박병호 관세사님 책은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핵심은 핵심 책은 하나 딱 두고 그 책 위주로 목차를 쫙 잡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10월, 12월에 공부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넓힐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1월달 들어가기 시작하면 범위도 많고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근데 10월, 12월에는 좀 넓혀놓으면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본 거는 좀 빨리 넘어가는데 안 본 거를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병호 관세사님 책을 솔직히 1월에서 6월까지 본다는 건 힘들고 만약에 조금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한 것 같아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모르겠다 싶은 거는 쫙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무역실문은 단권화를, 근데 단권화라고 해서 서브노트 만드는 거는 되게 누락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관세법에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그냥 요약정리 잘 돼 있는 책 하나를 단권화해서 그 책 내용대로 내가 목차를 외우겠다. 뭐 그런지. 또 그리고 무역실문은 조심하실 게 그 모의고사를 치시다 보면 되게 관세법은 법이니까 누가 내더라도 답안지는 똑같아요. 근데 무역실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수출보험에서 최건수 관세사님 책을 보면 이거만 나왔어. 이거만 외웠어. 근데 최재순 관세사님은 그런 걸 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심 목차가 다르다거나 예를 들면 수입보험 같은 경우에도 최건수 관세사님 내용이랑 최재순 관세사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보험을 문제에서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는 분명히 책대로 적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실문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보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내가 이대로 적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어떤 강사가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점수가 다 들어갈 거다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강사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재대로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저는 근데 그것도 싫어서 둘 다 봤어요. 그리고 관세평가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거를 했는데 관세평가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동차 때 유해생들 공부하는 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유해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이었나? 처음부터 사례해도 이렇게 집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강의 듣는 거는 일단 먼저 다 하시고 내용을 일단 관세사님이 다뤄주신 것만 일단 보세요.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관련 법 이것도 관세평가도 되게 목차화가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특권자면 법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령이 뭐가 있고 고시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협정은 뭐뭐뭐가 있다가 딱 다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그거를 다 목차화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 특권자 문제를 만났으면 그중에서 내가 뭘 쓰겠다 해야지 특권자 문제가 나왔어. 내가 아는 건 이거야. 그것만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누락돼요. 그래서 그 딱 이렇게 목차화 해가지고 딱 딱 보시되 개인적으로 다른 과목 대비 이거는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지금 분량감이 약간 없으실 텐데 그 제가 유예 때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권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고시를 묻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크게 크게 묻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고시를 죄다 적었는데 그게 두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 뭐지? 특권자 고시에 여러분 3개월이 지나가지고 특권자 문제 관계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빚특수 관계자 말고 뭐지? 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고시를 쫙 적는 바람에 시간 한 배를 잘못하고 8.2 같은 얘의 8.2 문제가 1번에 나왔는데 저는 그 내용을 다 적으면 최소한 5페이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적으니까 두 페이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협정 내용을 내가 다 적었을 때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지 8.2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딱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지도 학원에서 다 팔고 그러니까 딱 한번 적어보세요. 아 내가 이 내용을 이 문제 그대로 8.2처럼 나오면 이 내용이 포인트니까 이것만 딱딱 적으면 얼마 정도 나올 거야. 그리고 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적으면 한 3, 4줄 나올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법을 외우세요. 법을 그냥 교재 있는 것만 보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적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게 3, 4줄 나오니까 나는 이 부분만 딱 적겠다라는 게 감이 있어야지 결국 한 장 반을 적어야 되고 7, 8장을 1번을 적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뭐지 아 그 모범 답안을 김병수 관세사님 거는 좀 보면서 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그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오고 내용도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김병수 관세사님 문제를 1월부터 6개월까지 좀 풀다 보면 올해 같은 문제도 김병수 관세사님 그 분량만큼 나고 김병수 관세사님이 되게 문제를 막 많이 내고 시간 부족하게 내는 편인데 이번에도 되게 양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익숙해지다 보면 좀 되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관세평가는 무조건 5월 달이나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1번이 느낌이 되게 달라요. 경련으로. 그래서 1번을 내가 법만 적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를 좀 썰도 풀어야 되는 건지 직접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한 5월쯤 돼서 내가 모의고사 단련됐을 때 한번 풀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공부법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유해 때는 거의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했어요. 진짜 13시간 14시간 그냥 했고 근데 그게 되게 막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 잃어버리고 멘탈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동차 때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운동을 하면서 했는데 조금이라도 운동하시면서 몸 챙기면서 하시고 그리고 멘탈 시험장에서 항상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떨어지고 나서 제갈연금관세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말씀 플러스 그분도 참 위로가 됐는데 김병수 관세사님이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열심히 해보세요 했던 말이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제가 떨어져서 이제 수업을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애플을 4개 받고 학사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꿈으로 가는 길이 직진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고 했는데 여러분도 짧은 1년도 안 남은 시기인데 조금만 힘내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받을게요. 없으면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1차 붙고 뭘 했는지 4월에 질문 주셨는데 그때는 바로 관세법 다시 공부하고 무역실무 그냥 기억 회복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회독수 늘리고 그런 거? 아무래도 그때 HS도 다 까먹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페이스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4월에도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모의고사를 바로 쳤거든요. 근데 처음 쳤을 때 그냥 아무것도 기억 안 난 상태로 일주일 한 놀고 다시 치니까 한 30등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모의고사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한 8등 정도 하고 좀 페이스 올라가니까 한 3, 4등 정도를 한 4월 후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범위가 짧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회독수 늘리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전 범위로 한 5, 6월에 계속 단련돼 있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범위는 금방 솔직히 따라 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8분의 1 칠 때 되게 어려운데 그게 나중에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전체 회독수를 하다 보면 좀 나중에 4분의 1 범위는 조금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은 동찬은 하지 맙시다. 네. 그 유엔때 심화 수업 끝나고 나왔보거라 12월 말쯤에서 목요일 마치기 전에 그때 중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 지식이 거의 HS 같은 경우에는 적지도 못했어요. 친구랑 12월 달에 제가 모의고사 연습을 해봤잖아요. 작년도 거를 어떻게 구해와가지고 친구랑 A4 용지에다가 문제만 적어놓고 적어보자 했는데 HS는 아예 안 적어졌던 것 같고 관세법도 그냥 단어 단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2월에 여러분이 그 뭐라 해야 되지 크게 막 암기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관세법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외우니까 10월 12월에는 좀 많이 봐서 내가 눈에 익숙해지고 목차라도 외울 정도까지만 해도 좀 되는 것 같고 HS는 진짜 1, 2월에 거의 다 외우고 3월 되니까 조금 되고 5, 6월 되니까는 웬만하면 주규정은 아 주규정도 조천희 관세사님이 보통 그 별표 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거든요. 일단 무조건 류, 주규정은 다 외우고 소우주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다 외웠어요. 소우주도 막 9503.04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관평 같은 경우에는 법을 외웠나? 뭐 그런 일단 법은 어느 정도 본 것 같고 이런 제가 봤을 때 12월까지 관세평가를 어느 정도 하겠다면 내용 이해랑 사례 어느 정도 조금 본 상태에서 법이랑 협정까지 쭉 어느 정도 외우고 회독수를 올린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치시면 점수가 관평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라도 제대로 잘 쓰면은 못 쓰는 사람이 완전 태반이니까 잘 나오실 거고 무역실문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라면 외우는 거는 차라리 무역실문은 1월부터 6월에 하시길 추천드리고 좀 이해하면서 넓힐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최재순 관세사님 책을 보고 있으면 최건수 관세사님 내용도 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박병호 관세사님 내용도 좀 보면서 기출분석을 이 시점에서도 한 번은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한 번 보고 기출문제는 솔직히 여러분이 5월, 6월은 좀 어차피 급하니까 내용 보기에도 시간이 빠듯하실 거고 5월쯤까지는 기출문제를 끼고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1월에 보는 느낌 다르고 2월에 보는 느낌 다르고 유해 때 보는 느낌 다르고 동차 때 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는 거 그 정도? 10월, 12월은? 저 같은 경우에 유해 때는 토시아 안 틀리고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맥락을 외우는 사람이랑 토시아나 다 안 빠트리고 외우는 사람이랑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맥락을 이렇게 하면 키워드만 이상한 단어로 안 바꾸면 키워드만 딱딱딱 들어가면 맥락은 뭐 하곤지 하든인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큰 의미만 이렇게 문장, 문장 단위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끊어서 관세사님이 많이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끊어가면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세요. 그러면 맥락이 좀 외워지니까 아무래도 암기를 진짜 토시아나 안 빠트리고 이게 곤지인지 하는 사람이랑 그냥 큰 맥락상 외우는 사람이랑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내가 전부 다 막 토시아나 안 틀리고 하겠어 하지만 전범위 들어가면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차 외우시고 목차가 떠오르면 그 밑에 키워드 딱딱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가 딱 떠오르면은 그게 문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셔야지 토시아나 안 빠뜨리고 하시겠다는 분은 아마 외우기 힘들 것 같아요. 관세법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령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리고 관세법을 말씀을 공부 방법에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설명을 요하는 문제인지 그냥 법만 적어야 되는 문제인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적는 것도 약간 필요한 것 같고 법령지를 저 같은 경우에 법제처에서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제본을 해서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8조에서 10조까지 묻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에서 8조에서 10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10조에서 만약에 일괄납부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걸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세사님 교재에 그게 법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법만 적으면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0까지 적고 막 딴 것도 적고 있고 설명도 덧붙이고 하면 그게 점수는 가겠지만 0.5점을 얻겠다고 2점짜리를 못 쓰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게 만약에 크게 법을 묻는 문제다 통관을 요건을 묻는 문제다 아니면 8조에서 10조까지 묻는 문제다를 알려면 이게 아 법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0까지 쫙 물으려는 문제면 0도 적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고 아 얘는 법만 적고 딱 넘어가도 분량이 다 갈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0까지 세세하게 적어야겠구나. 그 정도도 법령지 보면서 관세사님 책이랑 함께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법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사님을 재량상 이렇게 바꾼 부분도 있어서 아 법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구나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 4개를 다 보는 게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4개를 다 보는 것보다 따로따로 각각 보는 게 페이스 조절이라든가 아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관세법을 일주일에 월요일날 딱 봤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면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과목을 다 보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